이 내륙에서 온 가수는 아니고 바로 섬에서 직접 보신 가수인데 섬 하면 우리 부산에는 영도밖에 되어 있습니까? 영도에서 자라고 태어나고 이러한 가수인데 이수 가수가 그때는 왜 그리고 영도다리 눈물다리 이 노래 두 곡 대비해서 우리 영도구에 가면 이 가수가 그냥 거의 뭐 최후의 가수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때는 왜 주인공 그 이름 이수 사랑해 마라니 한순간에 꿈인 줄 몰라 망설인 그 순간이 이제는 미워 저 문 건널의 그 차집에서 비워진 찻잠을 바라봅니다 그때는 왜 그때는 왜 남남으로 생각했을까 그때는 왜 그때는 왜 사랑인 줄 왜 몰랐을까 세월이 너무 지난 지금이야 지금이야 추억의 거림차도 안고 싶어요 놓치 못한 그때는 왜 그때는 왜 그때는 왜 남남으로 생각했을까 그때는 왜 그때는 왜 그때는 왜 그때는 왜 나 아멘